오만한 남자와 편견있는 여자의 로맨스 오만과 편견 제인 오스틴 출판사 민흥사 윤지간 전승희 옹김 19세기 초 영국을 무대로 그려진 오만과 편견은 오만한 남자와 편견있는 여자의 로맨스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 로맨스에는 오해와 편견으로 인한 사랑의 엇갈림뿐만 아니라 상류층과 중산층의 계층 간의 갈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는 베네카의 다섯자매가 살고 있는 롱본의 옆마을 네더필드 파크에 부유한 청년이 이사를 오면서 시작됩니다. 현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19세기의 사랑과 현실을 그린 작품 오만과 편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께나 있는 독신 남자에게 아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다. 이런 남자가 이웃이 되면 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거의 모른다고 해도 이 진리가 동네 사람들의 마음 속에 너무나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어서 그를 자기네 딸들 가운데 하나가 차지해야 할 재산으로 여기게 마련이다. 여보, 네더필드 파크에 새들 사람이 정해졌다는 소식 들으셨어요? 어느 날 베네씨의 부인이 남편에게 물었다. 베네씨는 못 들었다고 대답했다. 정해졌답니다. 하고 베네 부인이 말을 받았다. 롱 부인이 방금 왔다가 다 이야기해주고 갔다구요. 베네씨는 대꾸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부인은 조바심을 내며 목소리를 높였다. 말하고 싶은가 본데 못 들어줄 거야 없소이다. 이 정도 반응이면 충분했다. 글쎄 여보, 당신도 알아둬야지요. 롱 부인 말로는 네더필드 파크에 들어오기로 한 사람은 잉글랜드 북부 출신 청년이라는데 대단한 재산가래요. 월요일에 사두마차로 와서 집을 둘러봤는데 아주 만족해하며 바로 모리스 씨와 계약했대요. 미가엘 축일 전에 입주하기로 했고 다음 주말까지는 하인들 몇이 먼저 와 있기로 했대요. 이름은 뭐라고 합디까? 빅리랍니다. 기혼이요, 미혼이요? 아유 여보, 미혼이에요. 아무럽요. 갓부 총각이라고요. 연수입이 4, 5천은 된대요. 우리 애들한테 얼마나 잘된 일이에요? 아니 왜? 그 애들하고 무슨 상관이기에? 아유, 참 한심한 양반이네. 하고 부인이 대꾸했다. 그 총각이 우리 애들 중에 하나랑 결혼할 거라는 소리지요, 뭘. 그럴 속셈으로 이리 온다는 거요? 속셈이라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지만 뭐 우리 애들 누구하고 연애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사 오는 즉시 방문하셔야 한다고요. 내가 가야 할 이유가 없지. 당신이 애들을 데리고 가보든가. 아니면 애들끼리 보내든가 하구려. 그래, 그게 훨씬 낫겠군. 당신 미모야, 애들 못지 않으니. 빅리시가 당신을 제일 마음에 들어하면 어떻게 하나? 아유, 여보, 괜히 치켜세우지 마세요. 저도 뭐 미모라면 빠진 적은 없지만요. 이젠 어디 빼어난 미모라고까지 할 수 있나요? 다 큰 딸이 다섯이나 되는 여자라면 자기 미모야 뭐 접어두어야지요. 그런 경우에는 접어둘 미모도 없는 여자가 대부분이지. 아무튼 여보, 빅리시가 이사오면 꼭 찾아가 인사를 해야 해요. 그런 약속은 못하겠으니 그리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당신 딸들을 생각해야지요. 걔들한테 얼마나 훌륭한 결혼이 될지 한번 생각해봐요. 윌리엄 루카스경 네 분도 방문할 작정입니다. 순전히 그런 이유로 말이에요. 당신도 아시잖아요. 그분들이 새로 이사온 사람 집에 좀처럼 방문하지 않는 거 말이에요. 정말 가셔야 해요. 당신도 안 가는데 우리끼리 찾아갈 순 없잖아요. 당신 너무 소심하구려. 내 장담하지. 빅리시는 당신을 보면 반가워할 거고. 또 내가 당신 편에 몇 자 적어 보내겠소. 우리 딸과 결혼하는데 진심으로 동의한다. 그 중 누구를 골라잡아도 된다고 말이요. 귀염둥이 리지를 추천하는 말 한마디쯤 더 끼워놓게 되겠지만. 제발 그러지 마세요. 리지가 다른 애들보다 더 나은 데가 어디 있어요. 제인만큼도 예쁘지 않고 리디아 반만큼도 사근사근하지 않은데. 그런데도 당신은 언제나 리지만 편해하시니. 걔들한테는 뛰어난 구석이 하나도 없어. 하나같이 다른 집 애들과 매 한 가지로 어리석고 무식해. 그렇지만 리지는 제 동기들보다 영리한 데가 있거든. 베네시가 대답했다. 여보 어쩜 우리 아이들을 두고 그렇게 마구잡이로 말하세요. 날 화나게 하는 게 재미있나 보죠. 내 약한 신경이 불쌍하지도 않나 봐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오 부인. 내가 당신 신경을 얼마나 존중하는데. 나한텐 오랜 버시지. 신경증이 도진다 소리에 측은해야 한 지도 언 20년은 되었지 아마. 아우 당신은 몰라요. 내가 어떤 고통을 겪는지. 하지만 부디 그 고통을 이겨내서 연수입 4천짜리 젊은이들이 근처로 많이 이사 오는 걸 볼 때까지 살아 있도록 해요. 그런 젊은이 20명이 와도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 있나요. 당신이 방문도 안 할 텐데. 그럼 내 분명히 말해두겠는데 20명이 되면 한꺼번에 방문하겠소이다. 베네 씨는 재기와 냉소적인 기질 내성적 성격 변덕 등이 워낙 기묘하게 뒤섞여 있는 사람이라 23년을 겪어보고도 그의 부인은 남편의 성격을 이해할 수 없었다. 부인 편의 마음을 헤아리기에는 그다지 어려울 게 없었다. 그녀는 이해력이 떨어지고 아는 것도 없고 기분이 들쭉날쭉한 여자였다. 못마땅한 일이 있을 때는 신경증이 도진다고 제멋대로 생각했다. 그녀 평생의 사업은 딸들을 출가시키는 것이고 낙이라고는 이웃집을 방문해서 수다 떠는 것이었다. 베니 씨는 빅니 씨를 가장 먼저 방문한 사람들 중 하나였다. 실은 진작부터 찾아가볼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아내에게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지 않겠다고 못을 박아두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방문한 날 저녁때까지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경인은 이렇다. 둘째 딸이 모자에 장식을 달고 있는 것을 보다가 베니 씨가 불쑥 이렇게 말했다. 빅니 씨가 그것을 좋아하면 좋겠구나 리지야. 어휴 방문도 안 할 텐데 빅니 씨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게 될 턱이 있나요? 어머니가 고리나서 말했다. 잊어버리셨나 봐요. 엄만 무도회 때 만나게 될 거고 롱 부인께서 소개해 주시기로 약속했잖아요. 롱 부인은 그런 일을 해 줄 위인이 아니다. 자기 조카도 동년이나 있잖아.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여자야. 그 여자한텐 기대 안 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하고 베니 씨가 말했다. 그 부인에게 빌붙지 않을 거라니 기쁘군. 베넥 부인은 대꾸할 생각조차 없었지만 그만 참지 못하고 딸 하나를 야단치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침 좀 해대지 마라, 키티. 제발 빈다. 내 신경 좀 생각해 주렴. 아주 갈기갈기 찢어놓는구나. 키티는 기침을 조심성 없이 하고 있어 때를 못 가리는군 그래. 아버지가 말했다. 누군 뭐 재미로 기침하나요? 키티가 짜증을 내며 대꾸했다. 다음 무도회가 언제냐, 리지? 보름 후에요, 아빠. 맞아. 그렇다니까. 하고 어머니가 목청을 높여 말했다. 롱 부인은 그 전날에나 돌아올 거고 그러니 그 여자가 그 사람을 소개해 줄 수는 없지. 자기도 그 사람을 모를 테니까 말이다. 그렇다면 여보, 당신 쪽에서 도리어 롱 부인한테 빅미 씨를 소개해 주면 되지 않소? 말도 안 돼요, 여보. 나부터가 모르는 판에 그게 말이나 돼요? 어쩜 그렇게 사람 약을 올리세요? 당신 사력이 푼 건 알아 모셔야겠소. 하긴 보름 정도 알고 지낸 거야. 분명 약소하지.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보름만에 알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안 하더라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할 거고 결국 롱 부인과 그 조카들도 기회를 얻게 될 거요. 그러니 당신이 그 일을 마다하면 내가 직접 나서도록 하겠소. 롱 부인에게 친절이나 베풀 겸. 딸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요. 말도 안 된다는 그 말 그거 도대체 무슨 뜻이요? 소개의 절차요. 아니면 그렇게 절차를 따지는 게 말도 안 된다는 거요. 난 그 점에서는 당신한테 조금도 동의할 수 없어. 메리야, 너라면 어떻게 말하겠니? 너는 생각이 깊은 데다가 훌륭한 책도 많이 읽고 또 중요한 구절은 따로 적어두지 않니? 메리는 무언가 그럴싸한 말을 하고 싶었지만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 자, 그럼 메리가 생각을 정리하는 사이에 우리는 빅니시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아휴, 빅니시라면 이제 신물이 나요. 부인이 소리쳤다. 거참 유감이구려. 그렇다면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소? 오늘 아침에만 알았더라도 절대로 그 사람을 방문하지 않았을 텐데. 뭐 일이 꼬이긴 했지만 어쩌겠소. 벌써 방문해버렸으니.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알고 지내야겠지. 그가 바라던 바대로 식구들은 깜짝 놀랐다. 그리고 아마도 베넥 부인이 누구보다도 더 놀랐을 터이다. 그럼에도 한바탕 환희의 소용돌이가 잦아지자 그녀는 진작부터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참 좋은 분이세요, 여보. 그래도 제가 끝내는 당신을 설득하게 되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구요. 당신처럼 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그런 사람과 알고 지낼 수 있는 기회를 몰라라 하지 않으리라는 걸 말이에요. 정말이지 너무너무 기뻐요, 여보. 어쩜 그렇게 잘도 속이세요? 오늘 아침에 다녀오고도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하시다니. 그럼, 키티야. 이제 마음대로 기침하렴. 베네시는 이렇게 말하고 아내가 기뻐 날뛰는 모습에 넌더리를 내며 방을 나갔다. 얘들아, 너희들은 참 훌륭하신 아버지를 두었어. 문이 닫히자 그녀는 말했다. 너희들이 아버지의 자애로우신 마음에 도대체 보답할 수나 있는지 모르겠구나. 뭐, 그 점에서는 나도 그렇고 우리 나이쯤 되면 매일같이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게 그다지 즐겁지만은 않단다. 그렇지만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거다. 우리 귀여운 리디아, 내가 제일 어리긴 해도 엄마가 보기엔 빅니시가 다 무도해서 너하고 춤을 추실 게 틀림없다. 난 겁나지 않아. 내가 제일 어리긴 해도 키는 내가 제일 크거든. 리디아가 씩씩하게 말했다. 그날 저녁에는 빅니시가 베네 씨의 방문에 얼마나 빨리 답례할 것인지를 추측해보고 식사 초대를 언제로 하는 것이 좋을지 응원하는 일로 남은 시간을 보냈다. 베네 부인이 다섯 달의 도움을 받아 아무리 물어보아도 남편에게서 빅니시에 대한 만족할 만한 묘사를 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를 공략했다. 노골적인 질문을 하기도 하고 기발한 추측을 하기도 하고 빙 돌려서 떠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기술을 모두 피해갔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이웃 루카스 부인에게서 간접적인 정보를 얻는 도리밖에 없었다. 부인의 보고는 아주 반가운 것이었다. 윌리엄 경은 그를 무척 좋게 보았다는 것이다. 그는 무척 젊고 긴장한 미남인데다 대단히 상냥했으며 금상첨합격으로 다음 사교 모임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 작정이라는 것이었다. 이보다 신나는 일이 어디 또 있을까 춤을 좋아한다는 것은 사랑에 빠지는 길에 한 발짝 발을 들여놓는 것과 진대 없었다. 다들 빙니 씨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희망에 부풀었다. 우리 딸들 중 하나가 네더필드에서 행복하게 가정을 꾸미고 다른 아이들도 모두 그에 못지않게 시집을 잘 가는 걸 볼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어요. 베네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다. 며칠 후 빙니가 베네 씨를 담래차 방문해서 10분 정도 서재에 머물렀다. 그는 미인으로 소문난 이댁 딸들을 한 번 보았으면 하는 기대를 품기는 했으나 부침만 뵈었다. 아가씨들 쪽은 조금 더 운이 좋았다. 위층 창문을 통해서 그가 푸른색 외투를 입고 검은 말을 타고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에 이어 곧 정찬 초대장을 보냈다. 그리고 베네 부인은 벌써 자기의 살림 솜씨를 뽐낼 수 있는 식단까지 짜놓았다. 그러나 답장이 와서 그 모든 계획이 연기되었다. 빅니 씨가 다음 날 런던에 가야 할 일이 있어 영광스러운 초대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베네 부인은 당혹스러웠다. 그녀는 그가 하트퍼드 쇼에 오자마자 곧바로 런던에 무슨 볼일이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다. 그리고 혹시 그가 언제나 이곳저곳 돌아다니기만 하고 네더필드에 눌러 살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마땅히 눌러 살아야 하는데 말이다. 그러나 루카스 부인이 그가 런던에 간 것은 순전히 무도회에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한 거라고 해서 조금 마음을 놓았다. 과연 빅니 씨가 숙녀 열둘과 신사 일곱을 데리고 올 거라는 소식이 바로 뒤따랐다. 아가씨들은 여자 수가 너무 많다고 걱정했으나 무도회 전날 그가 런던에서 데려온 사람은 열둘이 아니라 여섯 분이며 자기 누이 다섯 명과 사촌 한 명이라는 말을 듣고서 안심했다. 그리고 막상 무도회장에 들었었을 때 보니 모두 합쳐 다섯 분이었다. 즉 빅니 씨와 그의 두 누이 큰 누이의 남편 그리고 다른 젊은 남자였다. 빅니는 잘생겼고 신사다웠다. 유쾌한 용모에 편하고 가식 없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의 누이들은 상류층 티가 나는 훌륭한 여성들이었다. 그의 매부인 허스트 씨는 그냥 보통의 신사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의 친구인 다아 씨는 멋지고 헌칠한 몸매와 잘생긴 이목구비, 고상한 태도로 금방 방한 사람들의 주먹을 끌었다. 그가 들어온 지 5분이 지나지 않아 그의 연수입이 만 파운드나 된다는 말이 온 방 안에 퍼졌다. 남자들은 그의 인물이 출중하다고 했고 여자들은 빅니보다 훨씬 미남이라고 내놓고 말했다. 그는 그날 저녁 시간이 절반 정도 지날 때까지는 찬양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으나 이에 꼭 그의 태도로 인해 혐오감을 자아냈고 그것이 인기의 태조를 초래했다. 그가 거만하고 남들을 무시하고 까다롭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더비셔에 있다는 그의 거대한 영지도 아무 도움이 안 되었던지 그는 너무나 역겹고 불쾌한 인물로 전락했고 자기 친구와 비교될 가치조차 없는 인물이 되어버렸다. 빅니는 그 방에 있던 주요 인물들과 기꺼이 인사를 나누었다. 그는 활발하고 스스럼이 없었으며 한 번도 빼지 않고 춤을 추었고 무도회가 너무 일찍 끝난다고 화를 냈으며 네더필드에서 자기가 무도회를 한 번 열겠다는 말도 했다. 이러한 사랑스러운 자질들은 저절로 드러나는 법이다. 그와 그의 친구는 얼마나 대조적인지 다시는 허스트 부인과 한 번 빅니양과 한 번 춤을 추었을 뿐 다른 여자를 소개받는 것을 거부했고 그날 저녁 남은 시간 동안은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가끔 자기 일행에게만 말을 걸었다. 그의 성격은 더 볼 것도 없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거만하고 불쾌한 인간이었고 누구나 그가 다시는 그 고장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랐다. 그를 가장 극단적으로 싫어한 사람 중 하나가 베넷 부인이었다. 그의 모든 태도가 싫기도 했지만 자기 딸들 중에 하나가 그에게 무시당한 탓에 특히 더 붕괴하게 되었다. 엘리자베스 베넷은 신사의 수가 부족했던 탓에 춤이 두 번 진행되는 동안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사이에 마침 다하시가 가까이 서 있어서 그와 빅니 사이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 빅니는 춤추는 무리에서 잠시 빠져나와 친구에게 같이 추자고 권하던 차였다. 다하시, 춤을 춰야지. 자네가 혼자 이렇게 멍하니 서 있는 것이 보기 싫네. 춤추는 게 훨씬 좋을 걸세. 나는 안 추겠네. 내가 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잖나. 아주 친한 파트너하고가 아니면 말이야. 자네의 노이들한테는 벌써 파트너가 있고 다른 여자하고 춤춘다는 건 나한테는 벌이나 마찬가지야. 원 세상에 자네처럼 까다로운 인간은 처음 봐. 하고 빅니가 소리쳤다. 정말이지 내 평생 이렇게 괜찮은 아가씨들을 오늘 저녁만큼 많이 만나본 적은 없어. 그리고 자네도 보다시피 드물게 예쁜 아가씨도 몇 명 있고 말이야. 이 방에서 미녀라고는 바로 자네와 춤추는 아가씨 하나뿐인걸. 다하씨는 베넷 집안의 맏따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그야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그렇지만 저 아가씨 동생 하나가 바로 자네 뒤에 앉아 있는데 퍽 예쁘게 생겼고 뭐 성격도 아주 좋아 보이네. 내 파트너한테 자네 소개를 부탁하지. 누구 말이야? 그러고는 몸을 돌려 잠시 엘리자베스를 바라보다 눈이 마주치자 눈길을 거두고 냉정하게 말했다. 그럭저럭 봐줄만은 하군. 그렇지만 내 구미가 동할 만큼 예쁘지는 않네. 그리고 난 지금 다른 남자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여자들을 우쭐하게 해줄 기분이 아니네. 자넨 돌아가서 파트너의 미소나 즐기라고. 괜히 나하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말이야. 빅니는 그의 충고를 따랐다. 다하씨는 다른 쪽으로 가버렸고 엘리자베스는 그에 대해서 그다지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녀는 아는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신이 나서 해주었다. 무엇이든 우스꽝스러운 일을 보면 재미있어 못 참는 활기차고 장난스러운 성격이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은 가족 모두가 대체로 즐거워하는 가운데 지나갔다. 베넷 부인은 네더필드 사람들이 자기 맞다를 무척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빅니는 그녀와 두 번 춤을 추었고 그의 누이들도 그녀를 남달리 보는 것 같았다. 겉으로 별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죄인도 어머니만큼이나 여기에 만족했다. 엘리자베스는 죄인이 기뻐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메리는 다른 사람이 빅니 양에게 자기를 두고 이 근방에서 가장 교양 있는 여성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캐서린과 리디아는 파트너가 없었던 적이 없을 만큼 운이 좋았다. 무도회에서 그들의 관심사는 그것이 전부였다. 그래서 베네카의 식구들은 자기 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마을 롱본으로 신이 나서 돌아왔다. 베네시는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고 있었다. 책에 몰두하면 워낙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데다 이번 경우에는 굉장한 기대를 불러일으켰던 저녁 행사였던지라 상당한 호기심도 있었다. 그는 새로 이사 온 사람에 대한 아내의 기대가 깡그리 무너지길 바라는 편이었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아유 여보 아주 즐거운 저녁이었어요. 무도회가 아주 훌륭했다고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오면서 말했다. 당신도 가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모두들 제인을 칭찬했고 하여간 최고였어요. 누구나 제인이 정말 예쁘다고 한마디씩 했으니까요. 빅니씨도 제인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춤을 두 번이나 추웠어요. 여보 한번 생각해봐요. 글쎄 정말 두 번 추웠다니까요. 그 사람이 춤을 두 번 신청한 사람은 그 방에서 제인뿐이에요. 처음에는 루카스 양에게 춤을 신청했어요. 그 애하고 춤을 추려고 일어서는 걸 보고 열통이 터졌는데 그렇지만 좋아하는 건 전혀 아니더라고요. 하긴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 제인이 춤추는 것을 보고는 그 사람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누군지 묻고는 소개를 받고 다음번 춤을 신청했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킹냥하고 네 번째는 머라이아 루카스와 다섯 번째는 다시 제인과 그리고 여섯 번째는 리지와 그리고 블랑제 춤에서는 그 사람이 나를 가련하게 여겼더라면 그 절반도 안 추웠을 텐데 남편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제발 부탁이니 그 사람 파트너를 더는 을포대지 마오. 에이 첫 번째 춤에서 발목이라도 빼어버리지 그랬어. 아유 여보 그 사람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고 베네 부인은 계속했다. 너무너무 잘생겼고 누이들도 매력적이고 내 평생에 그이들 옷보다 더 우아한 차림은 본 적이 없어요. 허스트 부인의 드레스에 달린 레이스 말인데요. 여기에서 그녀는 다시 제지당했다. 베네 씨가 옷차림에 대해서는 입도 벙긋하지 말라고 말을 자른 것이다. 그래서 다른 이야깃거리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베네 부인은 다하 씨가 저지른 충격적으로 무례한 행동에 대해 아주 붕괴하면서 과장까지 조금 섞어서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건 확실해요.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 리지가 그 사람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볼 게 별로 없다는 거 말이에요. 아주 불쾌하고 고약한 인간이라 그런 사람 마음에 들어봤자 좋을 것 하나 없지. 너무 고고하시고 너무 잘난 채 하셔서 누가 배겨내겠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나 되는 것처럼. 같이 춤출 만큼 잘생기지도 않은 주제에. 여보, 당신이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당신식으로 한번 쏘아주는 건데 아우 정말 마음에 안 들어. 4장 제인과 엘리자베스 둘만 남게 되자 그동안 빅리를 내놓고 칭찬하지 않던 제인이 동생에게 그가 정말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젊은 남자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야 하고 그녀는 말했다. 분별 있고 성격 좋고 쾌활하고 말이야 또 그런 멋진 매너는 여태 본 적이 없어 어쩌면 그렇게 스스럼이 없고 그렇게 교양이 몸에 배어있니? 게다가 미남이기도 하잖아 뭐 젊은 남자의 모범답게 말이야 엘리자베스가 말을 받았다. 원한다고 미남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완벽한 인물이지 뭐 그분이 두 번째 춤을 신청하셨을 때는 정말 기뻤어 그런 남다른 대우는 기대도 하지 않았거든 그랬어? 난 그분이 언니한테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둘 사이의 큰 차이가 바로 그거야 남다른 대우를 받으면 언니는 늘 놀라지만 난 아니거든 그 사람이 언니한테 춤을 다시 신청하는 것보다 더 당연한 일이 어디 있어? 그 사람도 언니가 그 방에 있던 어떤 여자보다도 다섯 배쯤은 더 예쁘다는 걸 모를 수야 없지 그걸 가지고 잘해줬다고 감사해야 할 건 없어 아무튼 그 사람은 분명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좋아해도 된다고 허락해줄게 언니는 더 멍청한 인간들도 여러 좋아했으니까 얘도 참 언니도 알잖아 언니는 아무나 다 좋아하는 경향이 다분하다는 거 상대가 누구라도 결점을 보는 일이 없지 언니 눈엔 세상 사람 전부가 선하고 좋아 보이잖아 내 평생 언니가 남 욕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 성급하게 남을 비난하고 싶지 않은 것뿐이야 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한다고 나도 알아 그러니 놀랍지 뭐야 언니 정도 양식을 가졌으면서 사람들이 어리석고 터무니없게 구는 걸 어쩌면 그렇게 까맣게 모를 수가 있냐고 난 흠을 안 잡는 척 하는 경우는 아주 흔해 사방에 널려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무 가식이나 속셈 없이 남의 흠을 안 잡는 건 누구의 성격에서든 좋은 점만 취해서 그걸 더 좋게 봐주고 나쁜 점에 대해선 한마디도 안 하는 거 말이야 그건 언니뿐이야 그래서 말인데 언니는 그 사람 누이들도 좋아하지? 안 그래? 누이들 매년엔 그 사람에 못 미치던데? 그야 그렇지 언뜻 보기에 말이야 그렇지만 이야기해보면 아주 좋은 여자들이야 빅니양은 오빠하고 살면서 살림을 맡아 할 작정이래 빅니양은 앞으로 아주 멋진 이웃이 될 거야 내가 뭘 크게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니라면 말이야 엘리자베스는 말없이 듣고 있었지만 수궁이 가지는 않았다 무도의 날 그들의 행동에서는 남을 배려하려는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 언니보다 관찰력이 예리하고 성격도 더 깐깐한데다 누가 관심을 가져준다고 해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그 여자들을 좋게 봐줄 마음이 별로 없었다 그들은 사실 매우 세련된 숙녀들로 기분이 좋을 때는 싹싹하게 굴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상냥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거만하고 잘난 채 했다 그들은 예쁜 편이었고 런던에 있는 인류 사립여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2만 파운드의 재산이 있었는데 분수에 넘치게 소비하며 지체 높은 사람들하고만 사귀는 숲성이 있었다 따라서 모든 면에서 자신들을 높게 보고 남을 천하게 볼 자격이 있다고 여겼다 그들은 잉글랜드 북부의 양갓집 출신이었는데 이 사실이 자기 남매들의 재산이 장사로 번 것이라는 사실보다 그들의 내리에 더 깊이 박혀 있었다 빅니 씨는 부친에게서 거의 10만 파운드에 달하는 재산을 물려받았다 부친은 원래 시골의 토지가 딸린 큰 저택을 구입할 작정이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빅니도 부친과 같은 생각이었고 때로는 적당한 지역을 물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좋은 저택도 빌린 데다 수렵권까지 얻었으니 그의 마음 편한 성격을 잘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가 여생을 네더필드에서 보내고 구입권은 다음 세대에 넘겨버리지 않을지 의심스러웠다 그의 누이들은 그가 자기 소유의 저택을 갖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러나 이제 세입자로 정착했을 뿐인데도 빅니 양은 그의 식탁을 관장하기를 마다할 생각이 없었다 허스트 부인 또한 재산보다 지위를 보고 결혼한 탓에 제 형편에 맞는 한 그 집에 눌러 살지 않을 까닭이 없었다 빅니는 성년이 된 지 2년이 지났을 때 누가 우연히 추천하는 바람에 네더필드 하우스를 보게 되었다 그는 반시간 동안 그 집 안팎을 둘러보고는 위치와 주요 방들이 마음에 들었고 집주인의 자랑에도 만족해서 즉시 그것을 얻어버렸다 그와 다아시는 성격이 아주 다름에도 불구하고 매우 꾸준하게 우정을 지속하고 있었다 빅니의 성격이 시원스럽고 솔직하고 요연하다는 점이 다아시의 마음에 들었다 물론 그의 이런 성격은 다아시 자신의 성격과는 아주 딴판이었으며 그렇다고 다아시가 자신의 성격에 불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한편 빅니는 다아시의 우정을 굳게 믿었으며 그의 판단력을 더없이 존중했다 지적인 능력에서는 다아시가 더 뛰어났다 빅니도 결코 부족한 것은 아니었으나 다아시는 총명했다 동시에 그는 콧대 높고 까다로웠으며 매너가 훌륭하기는 했지만 친근감을 주지는 않았다 그 점에서는 그의 친구가 훨씬 나았다 빅니는 어딜 가나 항상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반면 다아시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메리튼 무도회를 두고 그 두 사람이 말하는 모습을 보아도 그 점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빅니는 여태까지 이렇게 기분 좋은 사람들이나 아름다운 여자들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했다 모든 사람이 다 그에게 아주 친절했고 관심을 기울여 주었으며 지나치게 격식을 차리지도 어색하게 굴지도 않았고 그도 금세 그 방의 모든 사람과 친해진 느낌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베네디앙으로 말하자면 천자라도 그만큼 아름답진 않을 거라고 했다 반대로 다아시는 인물이 괜찮은 사람도 별로 없고 매너는 더 보잘것 없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보았을 뿐이었다 자기 편에서는 조금의 관심조차 가는 사람이 없었고 상대방에서 관심을 보이거나 즐거움을 주는 일도 없었으며 베네디앙은 예쁘기는 하지만 웃음이 예쁘다고 했다 허스트 부인과 빅니양은 그런 점을 인정하기는 하면서도 그녀를 칭찬하고 좋아했으며 사랑스러운 여자라고 하면서 거리낌 없이 더 사귀고 싶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베네디앙은 사랑스러운 여자로 낙착되었고 빅니는 이런 찬사에 힘입어 얼마든지 그녀를 좋아해도 된다는 인정을 받았다고 여겼다 농본에서 걸어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베넷지방과 각별히 가까운 한 가족이 살고 있었다 밀리엄 루카스경은 왕년에 메리턴에서 장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상당한 재산을 모았고 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구강에게 소를 올려 기사 자기의 봉해졌다 이 영예는 그에게 지나치게 깊은 감명을 주었던 듯하다 자신의 사업과 작은 장터 마을에 있던 거처가 싫어졌으니 말이다 결국 그는 이 모두를 떠나 가족과 함께 메리턴에서 1마일가량 떨어진 저택으로 옮겨가 그때부터 그 저택을 루카스 로지라고 명명하고서 그곳에서 자신의 지체를 느긋이 즐기며 일에 매이지 않은 채 세상 사람 모두에게 예의바르게 구는 일에만 전념했다 그는 신분이 높아진 탓에 우쭐하긴 했지만 거만을 떨지는 않았다 오히려 누구에게나 예의를 차렸다 원래부터 원만하고 다정하며 자상한 성격의 소유자인데다 런던에 있는 왕궁인 세인트 제임스궁에서 구강을 아련한 덕분에 궁정인다운 정중한 태도를 갖게 되었다 루카스 부인은 착한 편이었고 별로 영리하지는 못했지만 베넷 부인에게는 소중한 이웃이었다 그들에게는 자식이 여럿 있었다 마진은 분별있고 똑똑한 27의 처녀로 엘리자베스하고는 막역한 사이였다 루카스 집안 딸들과 베넷 집안 딸들이 만나서 무도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었다 무도회 다음 날 아침 루카스 집안 딸들이 롱본으로 건너와서 이야기판이 벌어졌다 얘 샬롯 어제 저녁의 시작이 좋았지? 베넷 부인이 시치미를 떼며 싹싹하게 루카스 양에게 말했다 빅니시 첫 상대가 바로 너였잖니 네 그렇지만 그분은 두 번째로 선택한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같던데요 아 제인 말이구나 제인하고 두 번이나 춤을 췄으니까 말이야 그걸 보면 분명히 제인에게 호감을 가진 것 같긴 했어 내 생각엔 사실이 그렇다고 해도 뭐 거기에 대해 들은 말도 있고 그렇지만 나도 구체적으로는 잘 몰라 로빈슨 씨에 대한 무슨 얘기던데 아마 제가 그분하고 로빈슨 씨가 나누는 대화를 엿들은 걸 말씀하시는가 본데요 그 말씀 안 드렸던가요? 로빈슨 씨가 그분한테 우리 메리턴 무도회가 어떠냐 또 이 방에 미인들이 가득하지 않느냐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마지막 질문에 대해 그분 대답이 바로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아 말할 것도 없이 베네디앙이죠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세상에 그럼 그건 정말 분명한 의견이고 뭐 그렇지만 그렇다고 꼭 무슨 일이 일어나란 법은 없는 거니까 리지 내가 엿들은 것보다 내가 엿들은 게 더 쓸만하다 얘 라고 샬롯이 말했다 다하시 씨의 말보다 그 친구의 말이 더 귀 기울일 가치가 있어 그렇지 않니? 세상에 안 됐다 얘 겨우 그럭저럭 봐줄 만한 신세가 됐으니 샬롯 그 사람이 한 괘씸한 짓을 들먹여서 리지가 속을 끓이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아주 밉상스러운 인간이라서 그런 사람한테 호감을 얻는다면 오히려 아주 재수가 사나운 거지 농부인이 어젯밤에 그러던데 그 사람이 글쎄 자기 곁에 반 시간 동안이나 앉아 있으면서 입도 벙긋하지 않았다는구나 알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엄마? 좀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하고 재인이 말했다 다하시 씨가 농부인에게 말하는 걸 제가 분명히 봤는데요 그래 그건 농부인이 참다 못해서 네더필드가 마음에 드냐고 물어봤더니 할 수 없이 대답했다더라 그렇지만 말을 건 것에 아주 화가 난 듯 보였다더라 빈의 양 말로는 농부인이 마차가 없어서 무도회에 전세마차로 왔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게 틀림없다 전 그분이 농부인한테 말을 건네지 않은 건 신경 안 써요 그렇지만 리지하고는 춤을 추었다라면 좋았을 텐데요 샬롯이 말했다 다음번에는 리지야 내가 너라면 그딴 인간하고는 춤을 안 출 거다 어머니가 말했다 그 사람과는 절대 춤 같은 거 안 출 테니까 염려 놓으세요 엄마 다른 경우와는 달리 그분의 오만한 게 나한테는 그렇게 거슬리지 않아 샬롯이 말했다 그럴만한 근거가 있으니까 가문이며 재산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렇게 훌륭한 젊은이가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한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잖아 이런 표현을 써도 좋다면 그분은 오만할 권리가 있어 뭐 그건 맞는 말이야 엘리자베스가 말을 받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자존심을 건드리지만 않았더라면 나도 그 사람의 오만을 쉽게 용서할 수 있을 거야 오만은 내가 보기에는 가장 흔한 결함이야 메리가 자신의 깊은 사고력을 뽐내며 말했다 내가 지금까지 읽은 바로 미루어 볼 때 오만이란 실제로 아주 일반적이라는 것 인간 본성은 오만에 기울어지기 쉽다는 것 실제건 상상이건 자신이 지닌 이런저런 자질에 대해 자만심을 품고 있지 않은 사람은 우리들 가운데 거의 없다는 것이 확실해 허영과 오만은 종종 동의어로 쓰이긴 하지만 그 뜻이 달라 허영심이 강하지 않더라도 오만할 수 있지 오만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더 관련이 있고 허영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것과 더 관계되거든 내가 다 시시만큼 부자라면 난 오만한 거 신경 안 쓸 거야 누나들과 같이 온 루카스 댁 아들이 소리쳤다 사냥개를 여러 마리 키우고 매일같이 호도주를 한 병씩 마실 거야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셔대면 안 되지 베닉부인이 말했다 내 눈에 띄기만 해봐라 그러면 바로 병을 뺏어버릴 테니깐 소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항변하고 베닉부인은 그럴 거라고 계속 을러대고 결국 그 논쟁으로 그들의 방문은 막을 내렸다 농번의 숙녀들은 곧 네더필드의 숙녀들을 방문했다 담내 방문도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제인 베넷 양의 부침성 있고 예절바른 몸가짐을 대하고 허스트 부인과 빅니 양은 그녀에게 더욱 호의를 가지게 되었다 어머니는 참을 수 없었고 동생들은 말을 건넬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위로 두 언니들에게는 더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희망을 표했다 제인은 이런 관심을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여전히 그들 자매가 모든 사람을 거만하게 대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심지어 언니까지도 거기에서 예외가 아님을 보고 그들을 좋아할 수 없었다 제인에게 이 정도라도 친절하다는 사실에 무슨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런 태도가 빅니 씨의 칭찬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었다 만날 때마다 그가 제인을 각별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분명했고 제인도 처음부터 그에게 품었던 호감에 굴복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사랑에 빠져 있다는 사실 역시 엘리자베스에게는 분명해 보였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리라는 것이었다 제인은 풍부한 감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침착한 성격과 언제나 변함없이 쾌활한 태도에 결합되어 있어서 남의 일에 끼어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도 무슨 의심을 품기가 어려웠다 엘리자베스는 친구인 루카스 양에게 이런 생각을 털어놓았다 뭐 이런 경우에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다는 건 아마도 재미난 일일 거야 샬롯이 대답했다 그렇지만 그렇게 눈치 못 채게 하는 게 불리할 수도 있어 여자가 그런 기술로 자기 감정을 상대에게까지 숨기면 상대를 붙잡을 기회를 잃을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과 매한가지로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별 위안이 안 될걸 대부분의 경우 애정이라는 감정에는 감사하는 마음이나 허영심이 상당 부분 끼어들어가기 때문에 애정이 혼자 크도록 내버려 두는 건 안전하지 못해 모두들 시작은 별 부담없이 하지 뭐 약간의 호감을 갖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하지만 그 호감이 전혀 북돋아지지 않는데도 진정한 사랑을 키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우리 가운데 별로 없을 거야 열의 아홉은 여자는 자기가 느끼는 감정 이상을 보여주는 게 나아 빅리시가 내 언니를 좋아하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 그렇지만 그 사람이 계속 좋아하도록 언니 쪽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저 좋아하기만 하고 말지도 모르잖아 그렇지만 언니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도와주고 있어 나도 언니의 호감을 알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알아채지 못한다면 정말 바보 멍청이지 않겠니? 리지 그분은 제인의 성격을 너만큼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해야지 하지만 여자가 남자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고 그걸 애써 숨기려 들지 않는다면 남자는 그걸 알아채기 마련이지 아마 그렇겠지 남자가 여자를 자주 만난다면 말이야 그렇지만 빅리와 제인은 상당히 자주 만나기는 해도 몇 시간씩 함께 있지는 않아 또 항상 여러 사람들 속에 섞여 있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내 언니가 그 사람의 관심을 잡아둘 수 있는 반 시간 그 잠깐 동안을 매번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고 일단 그분의 애정을 확보하고 나면 얼마든지 여유있게 사랑에 빠질 수 있을 거야 샬롯 내 계획은 시집을 잘 가고 싶은 욕심밖에 없는 경우에는 좋겠지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부자 남편을 잡아야겠다거나 아니면 하여튼 시집은 꼭 가야겠다고 생각한다면 나도 그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렇지만 언니의 감정은 그게 아니거든 그에게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니까 언니는 아직까지 자기가 어느 정도의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얼마나 이치에 닿는지도 확신 못하고 있어 그분을 안 지 보름밖에 안 돼 언니는 메리턴에서 그분과 네 번 춤을 추었고 그분 집에서 아침에 한 번 본 적이 있고 그 후로 네 번 식사를 같이 했지 그 정도 가지고 언니가 그분의 성격을 다 파악할 순 없잖아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아니겠지 내 언니가 그분과 식사만 했다면 그분이 식욕이 좋은지 어떤지 말고 뭘 더 알 수 있었겠니 하지만 네 번의 저녁 시간을 함께 보냈다는 걸 생각해야지 저녁 시간 네 번이라면 대단한 거 아니야 그래 네 번의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둘 다 코머스보다 뱅텅을 더 좋아한다는 걸 확인하게 됐지 그렇지만 두 사람 성격에 다른 중요한 특징들이 그다지 많이 드러난 것 같지는 않아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글쎄 난 진심으로 너희 언니가 성공하기를 바라거든 그리고 제인이 내일 그분과 결혼해서 행복해질 확률이나 열두 달 동안 그분 성격을 연구한 뒤에 결혼해서 행복해질 확률이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 결혼해서 행복이란 순전히 운에 달려있어 서로의 취향을 아주 잘 알거나 혹은 서로 아주 비슷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둘의 행복이 더 커지는 건 결코 아니야 취향이란 건 계속 변하게 마련이라 나중엔 누구든 짜증이 날 만큼 달라지게 마련이지 평생을 같이 살 사람의 결점은 될수록 적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 샬롯 그렇지만 그건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 아니라는 건 너도 잘할 걸 너 자신도 그렇게 처신할 리가 없고 빅니 씨가 언니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관찰하는 데 정신이 팔려서 엘리자베스는 정작 자기 자신이 빅니 씨 친구의 눈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짐작도 못했다 다아 씨는 처음에는 그녀가 예쁘다고 인정할 생각이 별로 없었다 무도회에서 처음 그녀를 보았을 때 대단한 미인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번에 그녀를 만나보았을 때도 결점만 눈에 띄었다 그러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그녀의 이목구비에 특별히 뛰어난 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마자 그는 그녀의 검은 눈에 어린 아름다운 표정으로 그녀의 얼굴이 남달리 지적으로 보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점을 깨달은 데 이어 그에 못지않게 체면이 상하는 다른 깨달음이 뒤따랐다 몸매의 균형을 깨뜨리는 것을 예리하게도 하나 이상 찾아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의 모습이 발랄하고 보기 좋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가 상류사회의 예절에 맞지 않게 행동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자연스러운 장난기에 매혹되고 말았다 이러한 사실을 그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녀에게 그는 어디서나 불쾌하게 굴고 자기에 대해 함께 춤출 만큼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한 남자였을 뿐이었다 그는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언제 한 번 직접 말을 걸어볼까 하는 생각으로 그녀가 남들과 나누는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이런 행동은 그녀의 눈에 띄었다 윌리엄 루카스경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였다 내가 포스터 대령과 나누는 대화를 경청하다니 다하씨씨가 왜 그럴까? 하고 그녀는 샬롯에게 물었다 그거야 다하씨씨만이 답할 수 있는 질문이지? 그렇지만 계속 그러면 무슨 수작인지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분명히 해주겠어 워낙 빈정되는 눈초리라서 내 쪽에서 먼저 선수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사람을 겁내게 될 것 같아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별로 말을 걸려는 생각은 없는 듯한 태도로 그가 그들에게로 다가왔다 루카스 양은 엘리자베스에게 그런 말을 꺼내지 말라고 했고 그것이 오히려 엘리자베스를 자극해서 그녀는 그를 향해 돌아서서 말했다 다하씨씨? 제가 방금 포스터 대령께 메리턴에서 무도회를 열어달라고 졸라댈 때 정말 기가 막히게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아주 열의가 대단하시더군요 그렇지만 숙녀분들이 대개 그런 화제에 열심이시지요 저희들한테 가혹하시군요 이제 곧 얘가 졸음을 당할 차례예요 샬롯이 말했다 피아노 뚜껑을 열 테니까 리지, 그 다음엔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겠지? 넌 친구치고 참 이상한 애야 항상 아무데서나 누구 앞에서나 연주하고 노래하라고 하니 말이야 내가 음악 쪽으로 허영심이 있었다면 넌 너무 소중한 존재였겠지만 지금 상황을 좀 봐 평소에 1급 연주자들의 연주를 듣는데 익숙해져 있는 분들 앞에서 연주한답시고 앉기는 정말 싫다고 그래도 루카스 양이 계속 헌하자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좋아 꼭 그래야 한다면야 그리고 다하시를 엄숙한 눈빛으로 힐끗 보고서 멋진 속담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죽을 시키려면 숨을 죽여라 그러니까 저도 목청을 틔우려면 숨을 죽여야겠죠 그녀의 노래는 명창이란 말을 듣기는 어려웠지만 그만하면 훌륭했다 한두 곡 부르고 나서 한 곡 더해달라는 몇 명의 요청에 미처 답하기도 전에 동생 메리가 얼른 나서서 피아노 자리를 이어받았다 메리는 식구들 가운데 유일하게 못생긴 편이라 지식과 교양을 쌓으려 열심히 공부했고 언제나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었다 메리는 재능도 소양도 없었다 허용심이 있다 보니 열심히기는 했지만 아는 척하고 잘난 척했다 그런 태도로는 더 뛰어난 연주도 망칠 지경이었다 연주 실력이야 엘리자베스가 반도 못 따라갔지만 자연스럽고 과장이 없어서 다들 훨씬 더 즐겁게 경청했던 것이다 한편 메리는 긴 협주곡을 마치고 동생들의 청에 따라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민속악을 연주하여 기분 좋은 천사와 감사를 받아 냈다 그 사이 동생들은 루카스 집안 자녀들 몇 명과 두세 명의 장교들과 함께 방 한쪽에서 열심히 춤을 추고 있었다 다아시는 그들 가까이 서 있었다 말은 안 했지만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일절 배제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에 화가 나 있었다 그는 자기 생각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밀리엄 루카스 경이 말을 걸어올 때까지 그가 옆에 있다는 것도 의식하지 못했다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매력 있는 오락입니까 다아시씨 결국 춤만한 것은 없지요 춤이란 세련된 사교계에서 첫째가는 고상한 오락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물론이지요 그리고 이 세상에 덜 세련된 사회에서도 성행할 수 있다는 게 춤의 이점이기도 하지요 야만인도 춤은 출 줄 아니까요 밀리엄 경은 미소만 지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빅니가 춤추는 무리에 합류하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계속했다 친구분이 춤추는 게 보기 좋군요 다아시씨도 춤솜씨가 대단하리라는 걸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메리턴에서 춤추는 걸 보셨지요 아마 그렇다 마다요 그리고 그걸 보고 적잖이 즐거웠답니다 세인트 제임스 궁에서도 자주 추십니까 아니 전혀요 주미야말로 그 장소에 바치는 적절한 잔사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피할 수만 있다면 그런 잔사는 어느 곳에도 바치지 않습니다만 런던에 저택이 있으시지요 저도 한때는 런던에 정착할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상류사회를 좋아하니까요 그렇지만 런던의 공기가 집사람한테 맞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답변을 기대하며 말을 멈추었으나 상대는 별로 그럴 의사가 없었다 그때 엘리자베스가 다가오자 그는 신사다운 행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불쑥 나서 그녀를 불렀다 엘리자베스 양 왜 춤을 추지 않나요 타시씨 이 젊은 숙녀를 아주 바람직한 파트너로 소개하도록 허락해 주셔야겠습니다 눈앞에 이런 미인이 있는데 춤추기를 거절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만 그러고는 그녀의 손을 잡고서 다하씨에게 건넬 태세였다 그때 다하씨는 깜짝 놀랐지만 손잡기를 마다할 생각은 아니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가 얼른 물러나 좀 뾰루통해져서 윌리엄 경에게 말했다 정말 전 춤출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제가 파트너를 구해보려고 이쪽으로 왔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다하씨가 정중하고 예의바르게 춤을 출 영광을 달라고 정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유지부동이었다 윌리엄 경이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의 마음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했다 엘리자베스 양 그렇게 탁월한 춤쏠씨를 가지고 있으면서 춤추는 모습을 바라볼 행복을 거절하다니 정말 무정하구먼 또 여기 이 신사부는 보통은 춤추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지만 반시간 정도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구먼 다하씨씨는 아주 예절바른 분이니까요 엘리자베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야 그렇지 그렇지만 엘리자베스 양 파트너를 보건대 이분이 정중하다는 거야 놀랄 일은 아니지 누가 이런 파트너를 거절하겠어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짓궂은 표정으로 쳐다보고는 가버렸다 이렇게 당했지만 다하씨로서는 그녀에게 나쁜 느낌이 안 들었고 오히려 흑적한 마음으로 그녀를 생각하고 있던 차에 빅니양이 다가왔다 무슨 생각에 잠겨 계신지 짐작할 수 있어요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고 많은 저녁을 보내는 게 참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으시죠?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말이죠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이렇게 짜증나 본 적이 없어요 따분한 데다 시끄럽고 모두 하나같이 별 볼일 없는 주제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갇혀 없는 비난의 말씀 정말 기꺼이 들어드리겠어요 추측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더 즐거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여쁜 얼굴에 아름다운 두 눈이 베푸는 큰 즐거움에 대해서 명상하고 있었습니다 빅니양은 즉시 그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킨 여자분이 누구인지 말해달라고 했다 다하씨는 아주 대담하게도 이렇게 대답했다 엘리자베스 베넷 양입니다 엘리자베스 베넷 양이라고요? 빅니양이 반복했다 정말 놀라운데요 언제부터 그렇게 그 아가씨를 특별히 좋아하게 되셨나요? 언제 축하를 드리면 될까요? 그렇게 질문하실 줄 알았습니다 여자분들의 상상력은 아주 신속해요 찬양에서 사랑으로 사랑에서 결혼으로 한순간에 건너뛰죠 축하해 주시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진지하시다면 그 문제는 아주 정해진 걸로 생각해야겠네요 그렇게 되면 매력있는 장모님도 생기실 거고 물론 그분은 펜벌리에서 항상 당신과 함께 사시겠지요? 그녀가 이런 식으로 놀리는 동안 그는 아주 초연하게 듣고 있었고 이런 담담한 표정으로 보아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되자 그녀의 재치는 길게 이어졌다 7장 베네시의 재산은 연수입 2,000파운드의 토지가 거의 전부였다 딸들에게는 안 됐지만 아들이 없는 탓에 남자인 먼 친척이 한사 상속받도록 정해져 있었다 어머니의 재산은 그녀의 신분으로 보면 적다고 할 수 없지만 아버지 재산의 부족분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그녀의 아버지는 메리턴의 변호사였다 그는 딸에게 4,000파운드를 물려주었다 그녀에게는 여동생과 남동생이 하나씩 있었다 여동생은 아버지의 석이었다가 나중에 일을 물려받은 필립스라는 사람과 결혼했고 남동생은 런던에 정착해서 괜찮은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룸보는 메리턴에서 불과 1마일가량 떨어져 있는 마을에 자리 잡고 있었다 메리턴은 베넷 집안 처녀들이 나들이하기 아주 안성맞춤인 거리에 있었다 대개 일주일에 서너 번은 그리로 가 이모덱을 찾아가거나 모자 가게에 들르곤 했다 가장 어린 동생들인 캐서린과 리디아가 특히 더 열심히였다 언니들보다 머리가 텅 빈지라 더 나은 일이 없을 때는 메리턴으로 산보 나가는 일이 그들의 아침나절을 즐겁게 하고 저녁 얘기거리를 제공하는 데 필수였다 시골의 새 소식이라고 해봐야 대개 별것없게 마련이지만 그들은 언제나 이모에게서 무엇인가를 끌어냈다 사실 지금은 최근 이웃의 군부대가 도착한 덕분에 새 소식과 함께 즐거움도 얻었다 군부대는 겨운에 머물기로 되어 있었고 메리턴이 본부였다 필립스 부인을 방문하면 바야흐로 가장 흥미진진한 정보가 쏟아져 나왔다 매일매일 장교들의 이름이라든가 신상에 대해 하나씩이라도 더 알게 되었다 오래지 않아 그들의 처서도 알게 되었고 마침내 장교들을 직접 만나게까지 되었다 필립스 씨가 그들을 모두 방문했고 이것이 조카들에게 전에 없던 행복을 끝없이 선사하였다 그녀들은 장교들 이야기만 했다 어머니에게는 신나는 화제인 빅니 씨의 막대한 재산도 그녀들의 눈에는 소위의 군복에 비해 아무 가치도 없었다 어느 날 아침 캐서린과 리디아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막자지껄 떠들어대는 걸 듣고서 베네 씨가 냉정하게 말했다 너희들 말하는 꼴을 보니 너희들이야말로 이 마을에서 제일 어리석은 아이들이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군 그래 캐서린은 풀이 죽어서 대답을 하지 않았으나 리디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카터데이를 찬양하면서 그가 다음 날 아침 런던에 가니 그날 중에 한번 봐야겠다고 찌꺼려댔다 여보 어떻게 자기 자식들을 보고 어리석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해요? 누굴 흉보고 싶으면 다른 집 애들이나 흉보지 우리 애들을 흉보다니요 우리 애들이 어리석다면 그걸 알고는 있어야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애들은 하나같이 똑똑하니 말이오 우리 의견이 안 맞는 게 이것밖에 없어 다행이오 우리 두 사람 생각이 완벽하게 일치하기를 바랐는데 나야 아래로 두 딸이 바보 중에서도 상 바보라고 생각하니 당신과 너무 다른 걸 인정할 수밖에 없군 그래 여보 이렇게 어린 애들한테서 어떻게 우리 부모들 같은 분별력을 바라겠어요 애들도 우리 나이가 되면 우리처럼 장교들은 쳐다도 안 볼 거예요 저도 붉은 군복을 정말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고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아직도 그래요 1년에 5,6천 수입이 되는 멋진 젊은 소룡이 내 딸들 가운데 하나를 원한다면 난 거절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윌리엄 경택에서 보니까 포스터 대령의 군복 입은 모습이 참 잘 어울려 보이더라고요 엄마 리디아가 큰 소리로 말했다 이모가 그러는데 포스터 대령하고 카터데이가 처음 왔을 때만큼 그렇게 자주 왓슨 양 집에 가지는 않는데요 이모 말로는 그분들이 클라크 도서관에서 서 있는 것이 자주 보인대요 베넷 부인이 대답하려는 찰나에 마침 하인이 베넷 양에게 전하는 쪽지를 가지고 들어왔다 그것은 레더필드에서 온 것이었고 하인은 답장을 받아가려고 기다렸다 베넷 부인의 눈은 기쁨으로 반짝였고 딸이 쪽지를 읽고 있는 동안 안달을 하며 소리쳤다 예 제인아 누가 보낸 거야 용건이 뭐래니 그 사람이 뭐래 예 제인 빨리빨리 말 좀 하려무나 빅니양한테서 온 거예요 제인이 말한 뒤 소리내어 읽었다 친애하는 친구에게 오늘 루이자와 제 처지를 동정해서 우리와 함께 식사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 둘은 앞으로 평생토록 서로를 미워하게 될지도 몰라요 두 여자가 하루 종일 머리를 맞대고 있으면 싸움으로 끝나지 않기가 힘드니까요 이 편지를 받자마자 가능한 한 빨리 오세요 오빠와 신사분들은 장교들하고 식사하러 나갈 거랍니다 그럼 청청 캐롤라인 빅니 장교들하고라니? 리디아가 소리질렀다 이모가 어째서 그걸 말해주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네 식사하러 나갈 거라니 참 운이 없구나 베넷 부인이 말했다 저 마차 좀 써도 돼요? 제인이 말했다 안된다 얘야 말을 타고 가는 게 낫겠다 비가 올 것 같은데 그럼 밤새 머물러야 될 테니까 좋은 계책이네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그 댁에서 언니를 집에 데려다주지 않을 게 확실하다면 말이에요? 바로 그거다 신사분들이 빅니 씨의 마차로 메리턴까지 갈 거고 허스트 부부한테는 자기들 마차가 따로 없잖니 저는 마차로 가고 싶은데요 그렇지만 얘 아버지가 말을 여러 마리 내주시진 못할 걸 농장에서 필요하니까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여보 농장에서야 내가 다 못 대줄 정도로 말들이 필요할 때가 잦지 그렇지만 아버지가 오늘 이미 말들을 대셨다면 어머니 목적은 달성되는 거지 뭐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엘리자베스는 결국 아버지에게 노는 말들이 없다는 걸 인정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제인은 말을 타고 갈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는 날이 굳을 징조가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에 즐거워하면서 딸을 문까지 배웅했다 어머니의 소망은 이루어졌다 제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비가 심하게 쏟아졌다 동생들은 걱정이었으나 어머니는 기뻐 날뛰었다 비는 저녁 내내 쉬지 않고 내렸고 제인이 돌아올 수 없다는 건 분명했다 정말 기막힌 생각이었어 베네뿌이는 비가 온 것이 자기의 공이라도 되는 듯 몇 번이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이 될 때까지는 그녀도 자기의 계책이 진짜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작중했는지 몰랐다 아침 식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네더필드에서 온 하인이 엘리자베스에게 다음과 같은 쪽지를 전달했다 사랑하는 리지 오늘 아침 몸이 아주 안 좋아 어제 흠뻑 젖어서인 것 같아 여기 분들이 친절하게도 낫기 전엔 못 돌아가게 하는구나 부득부득 의사 존슨 씨도 봐야 한다 하고 그러니 그분이 여기 다녀갔다는 소식 듣더라도 놀라지 마 목이 아프고 두통이 있는 것 외에는 별 문제가 없단다 그럼 이만 줄일게 엘리자베스가 그 쪽지를 소리내어 읽고 나자 베네뿌이가 말했다 만일 당신 딸이 위험한 병에 걸려서 죽기라도 한다면 그게 다 당신 명령에 따라 빅리시를 쫓아다닌 때문이라는 게 위안이 되겠구려 죽기는 왜 죽어요? 감기 중 걸렸다고 죽는 사람 못 봤어요 간호도 잘 받을 거고 거기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좋다고요 마차만 있다면 내가 보러 갈 텐데 엘리자베스는 정말 걱정이 되어서 마차가 마련이 안 되더라도 언니를 보러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말도 탈 줄 모르기 때문에 걷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었다 엘리자베스가 이런 결심을 밝히자 너는 어쩌면 그렇게 바보 같니? 하고 어머니가 소리쳤다 길이 온통 진흙투성일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다니 거기 도착했을 땐 내 꼴이 말이 아닐 거다 언니를 보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그것뿐이고 마차를 쓰게 해달라는 소리냐, 리지? 아버지가 말했다 아니에요 걷는 게 어때서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데 거리가 문제겠어요? 고작 3마일인데요? 정찬때까지는 돌아올게요 언니의 자비심이 발동한 건 존경하는 바지만 메리가 한마디 하고 나섰다 모든 감정의 충동은 이성에 의해 통제돼야 돼 그리고 내 견해로는 행동은 항상 요구되는 것과 비례해야 하거든 언니, 메리턴까지 우리가 같이 가줄게 캐서린과 리디아가 말했다 엘리자베스가 그러자고 했고 셋은 함께 출발했다 서둘러 가면 카투데이가 떠나기 전에 잠깐이라도 볼 수 있을지 몰라 같이 걸어가면서 리디아가 말했다 그들은 메리턴에서 헤어졌다 두 동생들은 한 장교 부인의 숙소로 갔고 엘리자베스는 혼자서 계속 걸어갔다 빠른 걸음으로 들판을 하나하나 가로지르고 재빠르게 스타일을 뛰어넘고 웅덩이를 건너뛰면서 마침내 그 집이 보이는 곳에 도착했을 때는 발목은 지치고 양말은 더러워졌으며 얼굴은 열기로 달아올라 있었다 그녀는 조찬실로 안내되었다 재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거기 모여있었다 그녀가 나타나자 다들 굉장히 놀랐다 그렇게 이른 시각에 그렇게 험한 날씨에 더욱이 혼자서 3마일을 걸어왔다는 것은 허스트 부인과 빅니 양에게는 거의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엘리자베스는 그런 이유로 그들이 자기를 경멸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긴 해도 매우 정중하게 응접을 하긴 했다 한편 빅니씨의 태도에는 정중함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으니 바로 선의와 친절함이었다 다하씨는 거의 말이 없었고 허스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다하씨는 운동 덕분에 빛나는 그녀의 얼굴을 참미하는 한편으로 과연 혼자 그렇게 먼 길을 올만한 일이었나 자문하고 있었고 허스트는 자기의 아침 식사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다 언니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대답이 그다지 신통치 못했다 베네리앙은 잠을 잘못 잤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열이 많고 몸이 좋지 않아서 방을 떠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즉시 언니가 있는 방으로 안내되었다 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괜스레 놀라게 하거나 부담을 줄까봐 삼갔던 것이라서 제이는 그녀가 들어가자 기뻐했다 그렇지만 많은 대화를 나누기란 무리였고 빅니양이 두 사람만 남기고 나갈 때 친절하게 보살펴줘서 감사하다는 말이나 가까스로 할 수 있는 정도였다 엘리자베스는 말없이 언니 곁을 지켰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 빅니 자매가 들어왔다 엘리자베스는 그들이 제인에게 애정어린 위로를 아끼지 않는 것을 보고서 그들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의사가 와서 환자를 진찰하고는 예상했던 대로 심한 감기에 걸렸고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다들 힘써야 한다고 하면서 제인에게는 침대로 돌아가라고 충고하고 약을 조금 지어주겠다고 했다 열이 더 낫고 머리가 심하게 아팠기 때문에 즉시 그 충고를 따랐다 엘리자베스는 잠시도 언니 방을 떠날 수가 없었고 빅니 자매도 그곳을 자주 비우지는 않았다 남자들이 외출한 뒤라 사실 달리 할 일이 없기도 했다 시계가 세시를 알리자 엘리자베스는 갈 시간이 되었다는 생각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말했다 빅니 양이 마차를 내주겠다고 해서 엘리자베스가 거의 응락을 하려는 참이었으나 제인이 동생과 헤어지는 것을 너무 걱정하는 통에 빅니 양은 마차 제공하겠다는 말을 접고 대신 네더필드에 머물러 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응락했고 하인이 롱본으로 가서 그녀의 체류를 알리고 옷가지를 가지고 돌아왔다 엘리자베스